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히어비들, 팀 메이비, 그래도 1점 얻어가면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플레이리스트 BM, 팀 몬스터가 3개의 문제 중에 2개를 마치면서 팀 몬스터가 승리하게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화이라과 동작의 관건이었어요. 좋습니다. 몬스터즈와의 협동심 꽤나 잘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어나주셨네요.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플레이리스트 B에 몬스터즈와 함께 협동심을 발휘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저희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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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님들 아주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였죠. 맞아요. 최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승팀에게는 특별한 혜택, 리오드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우승팀,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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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몬스터 한 발짝 나와주시죠. 한 발짝 나와주시고요. 한 발짝 나와주시고요. 한 발짝 나와주시고요. 우리 우승팀을 위한 선물 등장해주세요. 선물 어디? 어디서 등장하시죠? 선물! 네! 대단합니다. 이런 선물 등장을 조금 하는데요. 자, 온 세븐팀은요. 덕분 씨! 웡버웨이! 웡버웨이! 감사합니다. 한 발짝 나와주시겠습니다. 웡버웨이! 3층 계신 몬스티즈분들 아까 파일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찾으셨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해요. 우리 또 메일이 또 있으니까 혹시 오시는 분 있으면 3층까지 우리가 또 챙겨가는 걸로 하고요. 자, 왕관을 쓴 우리 팀 몬스터 열정, 열정, 열정 팀 살짝 모여주시고요. 왕관 쓰고 카메라를 향해서 퍼즐을 지어주시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팀 열정, 열정, 열정 팀 몬스터 렛츠고!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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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손으로! 자, 세 가지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챠까! 하나 둘 셋, 챠까! 하나 둘 셋, 챠까! 아, 로라씨가 지금 네, 아무것도 못 봐야 되는데 예, 그럼 로라씨 감독으로 한번 갈게요. 로라씨 오우! 저거! 대단해! 대단해! 너무 감동적이요,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만! 너무 웃겨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사진탈 자 여러분 본인 위치해줘 손주님한테 카메라 가지 마시겠습니다 우리 루카 언니 언제 씌워줄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모두가 핀이지 뭐 그쵸 여러분 너무 예뻐 너무 잘 어울렸네 아니요 하나 둘 셋 아연언니를 공지시킬게요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 저는 손으로 가겠습니다 멋져요 하나 둘 셋 아까 씌워줬잖아 진정한 모습이에요 라미씨 하나 둘 셋 체크 귀엽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승을 한 훈훈한 분위기로 이렇게 이번 코너는 넘어가는데요 이번엔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번 코너는 멤버들이 꼭 하고싶다고 직접 아이디어를 낸다는 코너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로라씨 네 저희가요 팬미팅이니까 특별하게 선물 같은 걸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코너인데요 저희가 몇 명이죠 1번가 그렇죠 그래서 이 코너 이름도 롱피세븐입니다 롱피세븐 네 저희가 저희 멤버들이 사랑을 가득가득 담은 싸인이 있는 티셔츠 이번에는 굿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직접 다 준비하신거죠 맞습니다 네 너무 탐나는 굿즈들이 뒤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요 메시지 작성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너무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7분께 우리 멤버분들이 직접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첨 통해서 한 분씩 추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우리 멤버들이 추첨 통 보이시죠 네 네 자 얼른이십니다 소수대로 호흡해볼께요 듀구 듀구 저희 모자도 추워졌어요 너무 귀여워 그거 내가 아는거지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와, 맞다! 맞다, 아시아, 브랜드 브랜드 소울! 엄청내었어! 너무 멋있네요 네... 너무 멋있네요 오, 마이갓! 네, 이제 다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뽑았고요, 제가 키타씨 키타!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다 하네요, 우리 자 준비하네요 봐도 돼요 자 우리 렛타 자, 모두 다 도왔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주인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 브랜드 시즌 진짜? 라미씨부터 한 분씩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미씨! 불러와 주시죠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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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맞나요? 네 1층... 69 몬스티즈 계신가요? 계세요? 안 계시면 저희가 제일 추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계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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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거죠? 계신거죠? 오케이 잠시만 안 보이나요? 예, 계십니다 좋습니다 계시고요 자, 그럼 아이언씨 하겠습니다 레츠고 아이언 1층 A열 39번 축하드립니다 1층 A열 39번 계세요? A열 39번 혹시 자리를... 계십니다 컴퓨트레이션 저기 계시고요 저희 맞습니다 자, 우리 레츠고 네, 저는... 저도 1층 BR 233번 233번 BR 233번 오케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다음 예, 여러분 뭔가... 저 갑니다 여러분 정석 1층 C열 330번 1층 C열 330번 되시나요? 오 네 되십니다 저 지금 어둠 속에서 지켜드립니다 발견했습니다 Q 자 그리고 이스키나씨 저는 1층 2층 100번 100번 1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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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1층 1층 105번 106번 166번 166번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보통이고 이렇게 추첨할 때 한번씩 관계시켜봐야 되는데 크게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아 다음번에 네 아 다음번에 아 다음번에 아 다음번에 좋습니다 자 이 럭키세븐 당첨되신 분들은요 공연이 끝나고 꼭 30분 내에 티켓을 가지고 럭키세븐존에 오셔서 선물을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오케이 티켓이 없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수령이 어렵다고 하니까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럭키세븐 추첨까지 해봤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네 네 네 네 라미씨 어떠셨어요? 소감을 좀 여줄게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한국 팬분들 한국 몬스티즈들이랑 같이 게임하니까 정말 멋스럽고 즐거웠습니다 그쵸 그리고요 끝인가요? 네 조금 더 말씀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팬미팅 투어를 6개 했거든요 한국 포항에서 네 그래서 요즘 좀 데뷔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많은 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 좀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네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몬스티즈도 좋아질거에요 예 아연씨 어떠셨어요? 아 네 네 저도 일단 저희가 심작이 정말 터질 뻔했던 그 팬미팅을 시작으로 꽤 오랜 기간 진행했던 저희의 첫 여행을 서울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일단 모든 것들의 첫 이라는 단어 봐서 참 설레고 감사했고 또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팬미팅 시작할 때 지금 처음에 열기조차 너무너무 긴장했었는데 지금 막 신나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당연해지는 순간이고 만족하지는 감정을 했었는데 팬미팅을 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을 준 건 여러분들이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한 시간에 대해서 와주신 모든 팬분들께서 저희를 조금이라도 전에 더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예뻐요 아 제 얼굴도 예쁘고 남도 예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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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마음껏 짓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선물 바지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오늘 우리 한국인들의 가족도 오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별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가족도 손 흔들어갔다 하하하하 내 가족도 손 흔들어갔다 하하하하 이렇게 해주는게 보이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하하하하 모두의 가족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측에 계셨군요 자 그리고요 네 정미나 네 저희가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진짜 긴장했던 것 조금 원래 페리틱 많이 해가지고 긴장 안될 줄 알아요 근데 또 고의하면서 하니까 좀 많이 긴장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다보니까 너무 원스티즈러분들께서 재밌게 즐겨주셔서 네 긴장이 좀 현실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파이널을 서로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는 더 큰 콘서트로 돌아올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홀돌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키타씨 친다씨 네 일단 오늘 와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팬분들과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하고싶어요 또 하고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타씨 감사드리고요 자 아사씨 네 우선 팬미팅 투어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계시는 팬분들을 만나뵜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에 계시는 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한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몬스티드와 함께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많이많이 공원해주시고 어 네 방금 방금 이 무대를 통해서 또 하나 느낀게 이렇게 큰 응원과 사랑이 정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생각을 했고 흘러내지만 어 또 다른 아까 러러러러러러럴 것처럼 큰 콘서트에서도 만나뵐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대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오늘 온 힘을 다해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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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해요 고맙습니다 에이사 Thank you Thank you 자 다 들어 봤구요 저도 이제 대리 때부터 이렇게 팬 입장으로써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파이널 인 서울 세우되어 팬미팅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또 내일도 예 뵙도록 하겠구요 내일 오시는 몬스티지 있나요? 내일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 네 내일 오시는 분은 또 내일 듣고 오늘은 또 오늘대로 약번 만번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크게 호응해주시구요 저는 여기서 이만 진출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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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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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쉽지만 이제 팬미팅이 거의 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하지마요 네 오늘 하루에 너무 행복했구요 즐거우셨나요 원스티지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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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원스티지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아직 남아있어요 맞아요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기념으로 볼게요 아 맞다 여러분 저희 플래시 다 켜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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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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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